영화 미나리의 성공 이후 꾸준히 미국 언론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 배우 윤여정 잡지 에스쿼이어의 칼럼니스트 저스틴 커클랜드가 그녀와 함께 김치찌개 저녁 데이트를 했다는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미나리에서 윤여정이 보여준 한국의 어머니상과 푸근하면서도 따뜻하고 정겨운 느낌이 드는 김치찌개가 잘 어울린다는 잡지사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터뷰 컨셉에 맞춰 마련했던 저녁 식사는 평소 매운 것을 좋아하던 저스틴의 입맛도 사로잡았던 모양입니다. 그는 김치찌개를 밥과 함께 한 숟갈 먹어보고는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이다. 그런데 한국의 김치찌개 맛은 내가 알던 핫소스 맛과는 다른 것 같다. 라고 말하며 생소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매운맛에 감탄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스틴은 김치찌개는 목구멍 안쪽부터 따뜻해지는 신기한 느낌이라며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은 것은 한식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감상을 듣고 있던 윤여정은 그의 말에 빙글에 웃으며 한국의 매운맛은 미국인들이 아는 멕시카나 소스처럼 단순히 맵기만 한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하는 글을 보자 윤여정이 그에게 특별히 그녀만의 김치찌개 레시피를 전수해줬고 저스틴은 이 맛있는 레시피를 함께 나누고 싶어 남성 잡지 에스카여 기사로 실었습니다. 윤여정씨의 김치찌개 레시피는 미국 주부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는데요. 윤여정씨 덕분에 맛있는 한국 김치찌개를 집에서도 맛보게 되었다. 역시 미국인 요리사들이 알려주는 김치찌개보다 한국인이 직접 알려주는 김치찌개가 더 맛있는 것 같다. 등등 긍정적인 호평이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김치찌개 레시피가 큰 호응을 얻은 것은 유명스타의 레시피라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먼저 선행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부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 갖게 된 계기는 자녀의 영향도 매우 크다고 하는데요. 과연 외국 주부들이 어쩌다가 아이에게 한국 음식을 먹이게 된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식을 하는 아이, 잘 안 먹는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일 수 있을까? 아이가 음식을 잘 먹지 않는 것은 인종과 나라를 불문하고 세상에 많은 어머니들이 겪고 있는 고충 중 하나입니다. 성장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 맘이지만 노는 시간이 아까워 밥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도 있고 유독 편식이 심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할까 봐 한숨을 쉬는 부모도 있습니다. 어떤 집들은 요리조리 달아나는 아이를 위해 숟가락이나 포크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전쟁 같은 식사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어서 걱정이라는 글들을 네이버 지식인이나 카페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해외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근심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구글 사이트에서도 워낙 관련 검색량이 많아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먹일 수 있나요를 영어로 검색하면 관련 질문과 기사를 맨 위 상단에 실어 놓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편식을 하거나 잘 안 먹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사이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한국 음식입니다. 요즘 틱톡과 유튜브에서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한국 음식 조리법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한국 음식이 인기가 많긴 했지만 어른의 입맛이 아닌 아이의 입맛과 건강에 맞춘 조리법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서양 부모들이 한국 음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맛은 훌륭하지만 비교적 서양 음식에 비해 다양한 재료들 특히 야채가 많이 들어가 서양 음식에 비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김밥이나 비빔밥 같은 음식의 경우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 한데 어우러진 새로운 맛을 내거나 특유의 양념 맛으로 감칠 맛을 더해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모들의 생각은 단순히 개인적인 추측만은 아니며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 음식은 적절히 조절해서 먹으면 건강식이 될 수 있다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건강정보 제공업체인 헬스라인 네트워크스에 의하면 한국 전통 식단의 재료와 조리법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간주되며 야채가 많지만 기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미국 음식보다 영양소는 높은데 칼로리는 낮다고 밝혔고 웹진 에스파이어 피트니스에서는 한국의 김밥 같은 음식들은 점심이나 저녁과 같은 한 끼에 맞는 다량의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포만감도 쉽게 온다고 추천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요리는 자신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쉬운 요리를 찾아다녔고 고심 끝에 고른 것이 김밥이었습니다. 김밥은 만드는 법도 까다롭지 않은 데다가 미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덕분에 SNS 상에서 김밥 열풍이 불고 있어 한 번 만들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험삼아 만들어 본 김밥은 아이에게 너무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었던 프라이엄스키는 자신이 만들었던 김밥 레시피 영상과 아이의 반응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버 프라이엄스키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에 깜짝 놀라면서 영상을 녹화해 친지나 지인들한테도 보냈고 평소 아이의 식사 때문에 고생하는 그녀를 지켜봤던 주변인들도 너무 잘 먹는다면서 신기해했습니다. 아이가 식사를 거의 끝내자 얼굴은 물론이고 손이나 운 모두 엉망이 되었지만 오랜만에 아이가 음식을 비우고 빙글에 웃자 프라이엄스키는 그것만으로도 기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워낙 맛있게 먹다 보니 그녀의 유튜브를 처음 보는 네티즌이 편식쟁이 아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잘 먹냐 11개월 된 내 자녀는 가진 노력을 해도 먹이기 힘들다 라고 감탄하는 댓글을 달 정도였죠. 또 다른 네티즌은 나는 아이에게 놀이마키를 줬는데 한국식 김밥이 재료가 더 많고 건강해 보인다. 나도 오늘 저녁에 한국 김밥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줘봐야겠다. 라면서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식 음식을 시작한 부모들은 이렇게 김밥과 같은 가장 쉬운 요리들부터 시작하지만 차츰 익숙해지면 점점 다른 요리에도 도전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한국식 반찬을 아이에게 주고 좋은 반응을 얻어낸 부모들도 있습니다. 한 미국 부모가 활용한 것은 바로 오이 김치였습니다. 그녀는 원래는 배추김치를 만들 생각이었지만 오이김치라는 레시피를 발견한 다음 궁금증이 생겨 만들어 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익은 맛을 내기 위해서 발효의 과정과 김장용 배추가 필요한 김치와 달리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오이는 누구에게나 부담 없는 재료입니다. 또한 매년 김장을 하는 한국과 달리 발효식품을 스스로 만들어 먹을 일이 적은 미국인 입장에서는 괜히 잘못 만들었다가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기 때문에 오이김치는 김치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미국인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0분이면 금방 만들 수 있는 간편성과 함께 아삭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는 오이김치는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좋은 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오이김치를 받아 먹는 영상을 올리면서 어린 아이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맵기를 조절하거나 물에 씻어서 먹이면 생각보다 잘 받아 먹는다. 아이가 야채를 잘 먹지 않는다면 오이김치를 활용해보라 곧 충고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부모 중에는 이런 일반적인 한국식 식단 뿐만 아니라 한국 제품의 간식도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미국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의하면 아이들에게 반응이 좋은 한국 간식 중에는 붕어쌈안코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팥은 전혀 안 먹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의 붕어쌈안코는 무척 잘 먹는다. 우리 집에서 거리가 먼 코리아타운이나 대형마트를 가야 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이가 좋아하니까 자주 구입하는 것 같다. 붕어쌈안코는 모양새부터 귀여운 물고기 모양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아이스크림 특유의 바닐라 맛과 달콤한 팥이 어우러진 맛입니다. 하지만 외국 아이들의 경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팥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팥을 싫어하는 아이라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붕어쌈안코는 유아 유튜브 컨텐츠 아이오키즈에서도 가장 반응이 좋은 한국 간식이었습니다. 진짜 물고기처럼 생겼다면서 맛도 물고기 맛이냐고 신기해하던 아이들은 바닐라와 팥이 어우러진 맛에 호감을 표했는데요. 까만 부분이 팥이라는 것을 알려주자 아이들은 무척 놀란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미국 부모들에게 호평받고 있는 한국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국 음식이 큰 주목을 받게 된 배경에는 결국 우리나라를 세계 시장에 알리려고 애쓴 수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알려지지 않았다면 평생 모를 수도 있었던 음식일 텐데 드라마나 예능에 나온 한국 음식들 혹은 SNS를 통해 전파된 한국 음식에 좋은 인상을 가졌기 때문에 한 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인들로부터 K-푸드에 대한 많은 호평을 기대하겠습니다.